생존자 2인이요? 아... 그러게? 어렵겠는데? 그걸 기대해봐야죠 우리처럼 우리처럼 4인큐인데도 못하는 4인큐 뭐 이런 것처럼 2인큐지만 못하는 2인큐가 아니까 기대를 해봅니다 뭐야 얘 너무 좋잖아 아... 아! 여기 앞에는 굳이 깔 필요가 없긴 한데 의미가 없어 사실 여기 깔는걸 다왔어 다왔어 우와 아 뭐야 대박 왜 다 몰려올 수가 있지 안 돼 와 진짜 너무 연다 얘 데리니네 안 되지 바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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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하게 살려쌌네 그런거 말고 근데 덧좀 밟아주면 안되겠습니까 예 어 얘 얘 아닌데 아 이런 찐작 얘 맞나? 얘 아니잖아 얘 아니었어 어이 음 아우 왜 이렇게 핑들이 튀냐 다? 흐흐흫 미치겠네 됐어 됐어 욕심부리지 말자 욕심부리지마 Ça Picasso 또 온다 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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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악 아으 어디갔어 그래서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애들이 허 덫은 한번도 안밟았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으이야아아악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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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굴 잡아도 상관없어 지금은 등 많이 봤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이체 또 와 진짜 징그럽다 와 진짜 대단대로 하십니다 더 이루와 너를 내가 못죽인게 정말 실수였어 정말 내가 반성한다 아 비켜봐 이제 하나 켜졌네 어 뭐야 아 시계법 쫓아가면 돼 쫓아가면 돼 쫓아가면 돼 괜찮아 나쁘지 않아 쓰러지세요 너 일루와 일루와 너 일루오고 너 일루오고 자식들이 너 일루와 너 봐 하고 그렇지 감사합니다 첫 돈까스 첫 개업입니다 오늘 어디 나이 돈까스를 자 정비합시다 일단은 차고 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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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을까 얘네 저 끝에 있을까 혹시 모르니까 이런데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긴 안켰죠 발로 차고 점수 대박이겠는데 이번판 옆으로 뛰었어요 옆으로 뛰었어요 저깄죠 다 보여요 저의 판자가 없어요 어떡해요 판자가 없어요 판자가 없어요 나머지 하나 풀었다 어디로 숨었을까 어디로 숨었을까 어디로 숨었을까 여기 있네 아직 있었네 그렇지 거기 있었지 아 큰 그림이 그냥 아주 그냥 오늘 어 아 갈치 괜찮아 왜 15 아니 엑 아 25 5 아냐 욕심부리지 말자 할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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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너무 욕심부렸지 어 뭐야 근데 쟤? 쟤 살았어? 잠깐만 쟤 언제 살았어? 와 불굴이야? 불굴잼 이거 놔두고 이거 다시 깔고 불굴이에요 불굴 불굴 그 할비 퍽 어 5 4 가동 1 2 2 3 어디 갔을까 서렸어 좋아 장기전 가보자 적있네 나란히 달려오시네요 넌 글루가 글루가 어? 야 그거 왜 안밟어? 그거를 안밟어? 그리고 아우 아까워 백스텝이 안먹히다니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주 나이스하구요 내가 거기 들어갈 줄 알았어 너 돈까스 장사 너무 잘 되구요 돈까스 장사가 너무 잘 돼 돈까스 장사가 아우 아우 거기도 있어 거기도 있어 거기도 있어 그렇지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덫갈때는 이런 인성존 위주로 깔아주는게 좋더라구요 인성존으로 애들이 이렇게 막 도는데 있잖아요 이런데다 깔아주면 아주 좋아요 이런데다 깔아주면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또 어디갔지? 나 사슴 폭인데 왜 안보이지? 왜 안보이지? 어디갔냐 얘 요쯤에서 잡았잖아요 요쯤에서 잡았잖아요? 요게 어디서? 저기있네 멀리 도왔다 엇 엇 더 쏠지 점수 먹어야돼 흐흐흐흐흐흫 보셨습니까? 흐흐흐흑 흐으흑 빨강빨강빨강빨강 와... ρε 2만 넘는다 이거 내가 봤을 땐 3만 넘는다 그죠 3만 천 으아아아 근데 얘네도 점수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어 만점 다 넘었잖아 으아아아 이거 봐 와 빨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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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어떻게 다 빨간인가 처음이에요 대박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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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